투장변화 해볼까? 전략가야 또? 불 좀 많이 볼까? 엘리트 덜 보고 엘리트 덜 보고 일반 몹이랑 불 위주로 좀 갑시다 고개 일단 고개 전략가까지 얻었고 그러면 차라리 물음표를 더 갈까? 고개 전략가가 되게 빨리 잡히네 제비까지 복수 육강력이면 맹동 넣어놓을 땐 검무 압도 파멸 검무 압도 파멸 냉독 파멸 강화 쭉 하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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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잘 나오네요 지금 당장은 강화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덱이 당분간 계속 약할거야 총맹? 맹독 총맹? 그러면은 맹독 강화하고 그 다음 총매 강화하고 이랬는데 보초기 나와서 조심 그 다음은 라다블링? 웬일로 라다블링? 라다블링? 뉴스 마ье싱 그 다음은 스멀 마찬가지입니다 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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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블랙 랄드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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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초도 나왔다 이 고개 가방까지 좀 잘 되려나? 고개 두 장 강화고 전략값을 있고 가방이 있고 마른패 가방이 다 했다 고비하다 넘겼고 2막에서 3장은 너나 3장 3장 좋아 3장 좋게 좋게 가자 악몽 총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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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좋게 좋게 가자 그래 상점가도 지울 돈 없지 저희 가서 지워야겠네 모름표 가고 불 보고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흐릿함 전략가 복제할까? 뭐 복제하지? 총매 복제하는 건 좀 미친 짓인 것 같고 핑크 백댄서님 걸로 감사합니다 전략가 흐릿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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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거 뭐냐 걔도 나오면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휘라 항공이 좀 필요 없었겠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궨전 나와도 게임 터질 것 같고요. 하긴 뭐 악몽은 악몽 흐릿함 때려도 되고. 음.. 악몽 발놀림 이런 거 해도 되고. 예비. 제거. 제발. 제거. 우와. 뭐임. 뭐지? 좋게 좋게 가자는 뜻인가. 지나가라. 애송이. 타읍에 만날 땐 적이다. 벌집도 지우자. 이러다 통수침. 독재환살. 어? 수리검.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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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들맨들한 돌. 하나 제거. 뭐 지우지? 환살 지울까? 수리검 발동이나 시킬 수 있을까? 발동이나 시킬 수 있는. 트위치 투표기는 저 카드 선택 투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해봤죠 맹단 단투 예비 예비 하나 더 할까? 예비 강호도 할 수 있어 지금 이 전략가 이 곡의 이 예비네 조합 특이한 거 보소 앵거 캐도 아 이걸 캐도 안주네 리아 같네 아 이거 좀 아슬아슬한데 변전도 없고 아 덱이 세긴 센데 아직 조금 많이 모자라네 제비 또 나왔다 보스는 악촉 할 거지 나왔다 수고 수고람쥐 썬더 나왔다 수고람쥐 썬더 촉촉해진 수집관 아드나 줄 것이지 아 저열? 아니면 태양계 모형에서 걔도 찾아볼까? 저열하죠 사실 찾을 거 다 찾은 것 같아 저열하고 상자 쌩 까고 음 잠깐만 도노데칸가? 왜 도노데칸가 나오지? 지금 수리검 나와서 딱히 발돌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제 반사신경이나 대충 강화하면은 끝나겠네 아까부터 도노데칸가 나오지 제거 때리고 도노먹는 날 아까부터 무한덱은 아닐텐데 그래도 이 정도면 그냥 찍어 누를 수 있지 충분히 아닌데 거의 무한인데 거의 무한이네 일단 이게 드로가 꼬이면은 무한이 아니긴 한데 웬만해서는 안 꼬이는구나 무한인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뭐야 안 꼬이는데 이게 나의 힘인가 뭐죠 이 힘은 켈리까지 나왔다 끝났네 끝났어 바로 복사 갑시다 파밍할 것도 없다 끝났네 끝났어 내 다음 승천 근데 흐릿함 때문에 켈리퍼스 사실 필요 없구나 저것도 그냥 관상용이네 그냥 개도 하나 나오면은 오케이인데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진짜 20심장까지 해결 수 있는 덱 아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나 그냥 강화 때릴까 근데 뭐 첨탑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잡고 가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청매 아아 잘 못올림 아니 아니랬다 아이참네 안 일 아 얘네들 잡으려면은 조금 걸리겠네 어 잘못 버렸다 음 그래도 잘 못 버렸는데도 어 잘 돌아가네요 덱이 엄청 좋네 덱이 엄청 좋네 개사기네 그냥 에이 핑핑 이색 질거 같으면 안나옴 아니 유령의 영상까지? 아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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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의 대머리예요 번쩍번쩍한 머리를 가발로 감출 수 있어도 나쁜 마음씨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다는 걸 아세요 나쁜 마음씨는 감출 수 없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젠차 말 넘침 대버리는 감출 수 있어도 나쁜 마음씨는 감출 수 없어요 알약으로 저거 유령의 영상 별 쓸데 없지만 그냥 그냥 살 것도 없어서 샀습니다 풍성충입니다 풍성충이 그랬어요 앙봉쓰고 와 근데 덱 진짜 괴삭이네 와 근데 덱 진짜 괴삭이네 핸드가 터져서 돌리기가 힘들어 이게 제거만 좀 더 되면은 이게 안터지는데 근데 근데 뭐 터져도 덱이 너무 좋다 유령의 영상 써도 유령의 영상 써도 유지가 되고 유지가 되고 거기다가 수리검으로 민첩도 볼 수 있고 진짜 거의 최강 덱인데 솔직히 솔직히 이 정도면은 핑핑이 목값이죠 악몽 총매도 악몽 총매맞고 2턴킬이지 핑핑이는 쟤도 일단 독점 걸어놓고 다음 턴에 총매로 마무리합시다 얼마나 걸어야 되지 오른쪽에 총매 1개 왼쪽에 총매 2개니까 9배니까 20 200정도 6으로 나누면은 9로 나누면은 거의 한 30정도 걸면은 20 얼마 지금 지금 넘겼도 되네 근데 뭔가 덱이 무한으로 돌아가니까 계속 돌리고 싶잖아 무적의 덱 무적의 덱 죽여 줘 소원대로 죽여주지 슥삭 이제 드디어 15승천입니다 다시 드디어 10 30 30 30 31 30 31 30 30 31 감사합니다.